팀 방송, 뮤직팬, 대기실 MC 방탄, 빛, 정국입니다. 오늘 대기실에는 컴백하는 팀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미세입니다. 미세 분들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해주셨는데, 신곡 허씨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허씨는요, 키스할 때의 짜릿하고 달콤한 순간을 표현한 곡입니다. 그럼 컴백을 오랫동안 기다린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키스 부탁드립니다. 네, 이 기세를 이어가서, 안무 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. 시작! 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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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 허쉬허쉬허쉬 베이비 좀 더 가까이 날 꼭 안아줘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잠시 후 미세의 섹시한 컴백 무대가 이어지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!